로켓과 위성입니다. 어제 중문 앞바다에서 로켓이 발사됐죠? 네네. 위성을 궤도에 올려 보낼 때 이용하는 발사체죠. 로켓이라고 부릅니다. 어제 오후 중문 해수욕장 남쪽 해상 바지선 위에서 발사가 됐는데요. 이 로켓 발사 전후로 제주도는 한화 시스템이 자체 개발 그리고 제작한 위성을 실은 로켓을 실었다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순수 민간기술로 만든 위성이다. 그렇게 강조해서 보도자료를 냈었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어제 로켓 발사 뒤에 국방부가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고체 연료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이번 로켓 발사가 순수 민간사업이 했냐 그건 또 아니었던 거죠. 로켓의 위성이 아닌 탄두를 신으면 그냥 바로 공격용 미사일이 되는 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주개발이 군사경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는 국방 관련된 사업에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국방과학연구소는 일단 우리 고체 연료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라는 부분을 덧붙인 것이고 한화는 위성을 순수 민간기술로 개발했다. 제주도 차원에서는 이번 해상 로켓 발사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반기고 있잖아요. 제주도에서 직접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어떤 부가적인 이득들 어떤 경제 유발 효과를 부가가치를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제주도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위성을 다른 나라에 가서 쏘아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주도에서도 이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 위성을 실어서. 검증됐다. 외부로 갈 수 있는 수요를 제주도가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업 유입 그리고 투자 유치 등 부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입니다. 제주도는 향후에 한화우주센터에서 양산되는 관측위성을 제주농업 그리고 환경관리 등의 분야에 활용하겠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는데 다만 이게 얼마나 활용될 수 있을지는 살짝 의문입니다. 어떤 얼만큼의 또 효과가 있을지도요. 관측위성으로 농업이나 환경관리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조금 다소 제한적이기도 하거든요. 관측위성으로 그리고 또 기업과 학교 연구기관과 협력해서 미래 우주산업을 이끌어갈 인재와 우주꽃나무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협력을 강화하겠다. 그런 방침을 거론했는데 아직은 피상적인 수준입니다. 제주도 처음에서는 첫 발을 뗐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관련돼서 준비가 잘 돼 있냐고 하면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피상적인 수준에서 논의만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얘기 좀 넘어가서 지금 우리 제주에서는 이게 또 어디랑 맞물려 있냐 하면 그동안 오랫동안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던 탐라대학교 부지 여기와도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네. 이 탐라대학교 부지 원희룡 전 지사가 재임하던 두 번의 재임 기간 동안 아무런 답도 못 찾은 그런 상황이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영훈 도정이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방안으로 우주기술 개발 기업 유치를 택했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하원 테크노 캠퍼스 내에 탐라대 부지 내에 있는 하원 테크노 캠퍼스 내에 위성 개발 제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한화 우주센터를 건립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도시계획 제주도의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등 사전 절차를 마쳤고요. 제주도는 한화 시스템에서 12월 중 공장 설립 승인 신청 등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그렇게 행정지원을 할 방침이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발빠르게 이게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탐라대학교 부지에 무엇을 설치하면 좋을지 공론화 과정이 건데 충분했었나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은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당초 제주도가 탐라대 기존 건물의 활용 방안을 비롯해서 부지를 둘러싼 도시 인프라 등에 대한 검토 용역비로 상반기 추가 경정 예산안에 10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 용역이 시작되기도 전에 제주도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탐라대 부지에 한화 시스템이 신청한 공장 신축 개발 행위 허가를 수용했다. 그런 지적 나오고 있는데 말하자면 순서가 꼬였다는 거죠. 여기도 답정 나옵니까? 어쨌거나 지금 탐라대 부지 이게 워낙에 그동안 오랫동안 활용을 못해왔고 여러 가지 계획만 있었으니. 그런데 오영훈 도지사가 취임한 후에 굉장히 발빠르게 추진했어요. 사실 채 2년도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탐라대에다가 이런 계획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발빠르게 추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론화가 좀 부족했던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시민사회에서 그런 지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시민사회 그리고 언론에서도 탐라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공론화 작업을 제대로 수행했느냐. 그러면 또 그건 또 좀 긍정적인 답을 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획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보도록 하죠. 중대재해 책임 사업자 2년 동안 잘 살아갈까? 입니다. 급하게 정하셨구나.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관련된 이야기. 네 맞습니다. 하시려는 거죠? 이 부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 그리고 50명 미만 기업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을 2년 동안 유예하도록 한다라는 그런 법안 개정을 하려고 지금 정부와 국민의힘 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민주노총 제조본부도 오늘 제주도의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대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방안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야기 더 풀어볼까요? 네. 가장 많은 재사고가 발생하는 어떤 사업장을 보면 아무래도 건설 현장이 또 많이 떠올랐습니다. 많이 나오죠. 네. 그런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하면 안전 예방 방안 조치들을 사업장에서 제대로 마련을 하면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것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처벌 규정을 사업자, 사업 대표자에게 좀 강화를 하는 겁니다.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충분히 예방활동을 했는지를 판단해서 예방에 소홀한 사업주에 대해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이 50억 원이 안 되는 건설 공사에 대해서 1년의 시간을 더 뒀었는데 사고 예방시설 같은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 그렇게 줬던 거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에 준비 시간 2년이 있었던 겁니다. 내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하기로 했던 건데요.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지난 3일 고위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법 개정을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5인 이상 그리고 50인 미만 기업의 수가 80만 개 정도입니다. 80만 개 기업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2년의 시간은 주어졌는데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니 2년을 더 유예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라는 게 지금 이 골자죠. 네. 그렇습니다. 노동자들의 반발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이죠. 민주노총 제조본부는 이를 두고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생명권, 안정권을 차별하고 박탈하는 적용 유예 연장은 개악이며 노동자의 생명권을 경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정치권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고 경제계에서는 사실 법안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책임을 사업자 대표에게만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에 대해서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잖아요. 네. 경제계에서는 아무래도 사업자 대표들이 묻긴 그런 단체잖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관계적인 측면에서 그 법에 대해서 반발을 많이 해왔었죠. 부담이 너무 커진다라는 얘기인데. 노조 측에서는 법 적용이 소규모 사업장에 지나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일부 재개의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대전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시기적으로 이게 지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인 것 같은데 이게 아직까지 계속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네요? 네. 2021년 1월에 재정이 되었고요. 이미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쳤는데 당시에 충분히 논의하면서 2년 동안 유예를 하면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자 그랬던 거군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자 측에서도 준비를 해나가기에 짧은 시간일까? 그런 의문이 따릅니다. 여전히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2년 뒤에 아직도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렇게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장을 대표하는 사장이 책임을 지는 것. 일명 타당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을 2년 동안 밀어달라라는 요구.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한번 같이 고민해 볼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